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,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당 현장에 늦게 도착하셨는데 그 사이에 정말 모르셨던 건지 어떻게 보고 갔던 건가요?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오늘 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. 이 쪽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다시 한 번 정말 경찰서장으로서 죄송스럽고 또 죄송합니다. 평생 어떤 정말 가슴에 정말 저희는 심정으로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죄송스럽습니다.